저는 3일 동안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느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게 뭐라고? 버터? 버터밀크. 시그니처 버터브라운. 제일 유명한 음식이 기네스 풍립이에요. 빵이 금방 온 거야. 꽃빵? 솔티드 에드 프라이 오징어. 튀김으로 하나? 치킨 맛있어요. 맛있어 보이는데요. 얀 바스켓이라고요? 이제 튀긴 거죠? 오리지널 바쿠테고요. 이게 드라이. 크램 미트볼입니다. 여기 꽃이에요, 사태. 킬볼 윙이다. 윙, 윙. 맛있겠다.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느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런 느낌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 이제 튀김. 김치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김치찌개, 부대찌개. 이거랑 부대찌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게.. 저는.. 이거는 요나 락싸. 바바락싸. 신한 맛입니다. 신한 맛입니다. 코코넛 밀크 신한 맛. 바바락싸. 신한 맛. 여자친know? 지금 이게 매운 거와 섞은 거? 먹어봐요? 드셔보세요! 같이 먹어요? 아니요, 일단 드셔보세요! 이거 김치국이야. 이거 김치찌개야, 먹어봐. 완전 김치찌개, 먹어봐 한번 먹어봐. 김치찌개지? 하나, 드실래요? 와, 이거 엄청 맵다. 엄청 매워요? 칼칼해, 칼칼해. 약간 김치찌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김치찌개랑 양파 맛이 많이 나네요. 좋아요, 좋아요. 쭉 먹는 거 봐, 지금. 너무 맛있어요. 딱 무거워. 난 김치찌개. 다행이다. 이혈식. 진짜 좋아요. 아, 좋다. 와, 너무 좋네요. 아, 너무 좋네요. 이거 진짜 맛있는데 김치찌개, 완전 김치찌개예요. 진짜 김치찌개예요. 저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나 진짜 김치찌개 먹고 싶었는데 거의 90%야, 90%야. 안 매우세요? 저는 매운 맛을 먹었는데 희한한 게 김치가 안 들어가는데 어디 김치찌개 맛이 나지. 진짜요? 완전 김치찌개 잘 끓이는 좀 진한 그런 느낌이었고. 그렇죠. 되게 매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운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매콤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진짜 김치찌개, 김치찌개. 와. 와, 인정. 와. 인정이다, 이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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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